지금까지 하셨고 이제 1,2화도 공개가 돼서 사실 내용을 발설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시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2화 다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1,2화가 공개된 이후에 앞으로의 발락 포인트도 괜찮고요 공개된 이후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다 이런 기분이다 하시는 것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좀 1,2부 정도 보여지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읽혀지니까 좀 뭐 저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에피소드마다 이야기가 굉장히 흐름이 전개가 빠르고 반전이 많아서 이거 좀 1,2화 이외에 말씀드려지는 거는 대부분이 다 스포성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 좀 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역시 미스터리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사건의 실마리가 밝혀지면서 그 뭐라고 될까요? 그 비밀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밝혀지는 게 이 이야기의 장점인데 그 비밀들 안에서 계속 소울이 함께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재미있게 보시려면은 제 말씀을 안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매주 하나씩 공개되는 걸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럼 내용상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거를 주변인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소울이 계속 이 사건을 보게 될 거잖아요 대본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보다 비중도 훨씬 많고 대사도 엄청 많아 준비할 것도 많아 소울이라는 캐릭터를 완성하셨던 과정도 살짝 좀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셨는지 처음에는 제가 제안 받았을 때 특히 이제 제다이 마스터 소울이라는 것까지 알았을 때 시나리오를 받기 전까지는 아 그래 뭐 오징어게임으로 좀 유명해졌으니까 스타워즈에 뭐 이렇게 동양배우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림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선한 역할이냐 악당의 역할이냐는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선한 역할이다 라고 하셔서 나는 악당을 못한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조금 욕심나는 게 뭐였었냐면 동양배우 혹은 한국배우가 이제 악당 역할 나가는 건 좋은데 의미 있는 악당이면은 뭐 왜 그게 나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량이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악당 역할을 하더라도 분량이 작으면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적 분량이 적더라도 그냥 선한 역할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할이 이렇게 너무 중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끌고 나가는 물량이 이렇게 많은 역할이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영어로 이제 전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영어 대사가 많으면은 그냥 영어를 잘하시는 공양배우를 쓰시지 미국에 많이 계시는데 왜 굳이 나를 이렇게 쓰실까 불안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역시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가 당신이 이제 제일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그 느낌만 잘 표현해 주면은 좋은 것 같다 라고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 진짜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밤잠 안 자가면서 영어 대사 연습하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액션 팀 프로그램 또 따라가는 거 하며 굉장히 뭐 런던 시내 구경을 거의 못하고 수개월을 있었는데 숙소와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첫 창 너머로 본 게 다 그렇게 고생을 완성시킨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또 열심히 노력하며 쏠을 준비하셨고요 현장에 갔는데 할리우드에 한참 활동하시는 분들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네거 나오세요 오며거며 어? 어서 봤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로건의 여주였던 다프네 킨이 제기 역할을 맡으셨고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의 매니저 신토 그리고 한국 게임의 정말 어릴 때 루 라는 역할을 출연했었던 아만따라 스탠버그가 1인 이어 오셔와 메일을 연기하셨죠 그리고 캐리 앤 모스 매트릭스로도 너무 익숙한 배우도 함께 하면서 야 이거 할리우드 떠오르는 분 한참 하신 분 모든 분이 여기 함께 하네 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분들과 호흡 맞추시면서 또 재미난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는지 특히 사제직연한 배우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호흡 그 모든 분들도 역시 그 무술 그 액션 장면 때문에 무술을 일찍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모이셨어요 제일 먼저 이제 캠프에 들어오신 분이 이제 아만딜라 메우가 맨 먼저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들어오시고 이제 거의 마지막쯤 돼서 이제 캐리 앤 모스 매트릭스 그 저 언니께서 이제 트리미티 언니께서 이제 오셨는데 와 그 트리미티 그 캐리 앤 모스 배우분을 이제 캠프에서 딱 봤을 때 와 어떤 무술을 연습하실까 매트릭스에서 막 퍽 타시던 분 날아오르고 하시던 분 어 그런데 그 배우로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압수를 고쳐있어요 어우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다 근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스키드게임 뭐 잘 보셨다고 하시면서 또 뭐 잠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이후로 이제 함께 캠프에서 지내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도 훨씬 더 가깝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어떤 그 대사의 그 느낌을 못 잡을때는 또 직접 이렇게 좀 잘 설명해 주셔서 또 네트위크를 또 잘 또 촬영할 수 있게끔 또 팁을 또 주시고 아주 굉장히 뭐 너무 따뜻한 눈화였습니다 그 자체가 정말 재미나고 신선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어? 했던 거는 액션스쿨에 두 번째로 들어가셨으면 아몬들라, 메이, 오샤 연기한 분 다음이면은 우리가 본 것 그만큼 연습밖에 많았다는 소리고 그 말은 우리가 본 것 이상의 액션이 더 나올 수도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액션 장면이 갈수록 더 강렬한 합으로 그러니까 포예브레피라고 하는데 이제 합자인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더 이제 현란하고 파워풀 있는 액션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맛보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의 맛으로 시작해서 뒤에 가서는 정말 뭔가 많이 있을 것,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작품은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스포 아니지 않나요? 이거 디즈니 관계 장부들이 계시거든요 뛰쳐 올라오시지 않은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공개된 걸로만 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나는 이 장면이 조금 관객으로 다 완성되고 관객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장면이 좀 좋더라 1, 2화 중에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역시 그 첫 도입부 액션 장면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찍기도 잘 찍었지만 후반 작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들어간 게 눈에 보이고 사운드도 너무 잘 들어갔고 그다음에 각자 캐릭터들도 잘 살았고 궁금증도 훨씬 더 잘 보였고 한 씬에서 여러 가지 느낌을 보여주는 걸로서는 아주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말씀하신 게 맨 처음 캐리앤모스의 액션 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초반부에 굉장히 몰입도 있게 시작했던 게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재밌으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합의자에 대한 액션이 등장할지 그리고 어떤 비밀들이 펼쳐질지 앞으로 저희도 이제 6주 남았네요 6주 동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살짝 준비한 미리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팬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에 저희가 시간 들여서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질문이 남겨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SNS로 질문 남기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오셔서 포스트잇에 질문을 쓰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사전에 SNS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질문들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갔었어요 계속 비밀을 지켜오다가 처음 에콜라이트 캐스팅 소식이 공개됐을 때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을 때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는지 또 그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저는 어떤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받아서 이제 한참 이제 연습하고 있을 때쯤인데 이제 그때까지 혹은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쪽에서 이제 전체 보도 자료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제 좀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이 이제 부탁이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얘기를 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못하고 이게 사실상 제 주변 사람들은 뭐 다 영화 하는 사람들인데 영화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가이드라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공개가 딱 됐는데 이제 막 전화가 저한테도 막 이거 무슨 일이냐 왜 말 안 했냐 왜 말 안 했냐 뭐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막 질문들이 막 많이 쏟아지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야 미안한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한다 아 이게 헐리오 시스템 이게 타워시 시스템 니가 잘 모르겠지만 어 이게 디즈니야 근데 이렇게 해야되는데 난 좀 익숙해지려고 그럼 혹시 뭐 실망 거론 안 해도 되고 그런 반응했을 때 제일 불같이 야 그래도 나한테 말해줄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신 분은 가족, 지인, 동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이였어요? 그래도 역시 친구죠 동료, 친구 영화인분들께서 예예예 아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풀어주셨고요 요거는 굉장히 또 환영 인사를 질문과 함께 써주시는 분이 계셔서 요거 하나 더 소개해 줄 것 같아요 제다이가 되기 위해 가장 신경 쓰셨던 분은 뭔가요? 그리고 배우님 스타워즈 싸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스타워즈 팬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스타워즈 사가에 참여된다라는 것이 영화를 하는 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스타워즈는 영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큰 포지트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계속 꾸준히 봐왔었던 영화인으로서는 상당히 참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큰 기회였고 또 큰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제다이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셨는지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처음부터 나왔었던 모든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왔었던 제다이들을 다시 다 보겠네요 또 그 안에서 그 제가 맡은 소울이라는 제다이와 연관성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렇게만 또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소울은 어떤 제다이로 좀 기억에 남게 해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제가 맡은 소울이라는 제다이는 기존의 제다이보다 훨씬 더 윗세대의 제다이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런 제다이 기사단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 보다는 좀 덜 완성이 된 그런 제다이면 어떨까 그렇다니까 덜 완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는 참지 못하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제다이로 연기를 하면 많이 어떤 장면에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살짝씩 삐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약간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면 좀 다른 제다이들과는 차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차별성이라는 것이 시대배경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으로 탄생한 마스터솔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솔의 요즘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또 허락된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남겨진 포스트잇 질문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거 두체 채집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질문을 쓸 때 좌석 번호를 같이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배우님과 함께 질문들 몇 개 받아 볼 건데 여기서 배우님께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워즈 레고와 함께 이장재 배우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에콜라이트 포스터를 선물드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질문 잘할 걸 이런 분 계셨을 텐데 배우님이 고르실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 좌석 번호가 써 있는 티켓을 갖고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번호 확인한 후에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눈에 띄는 질문이 있으면 읽어주신 후에 답변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지열의 25번 좌석 계세요? 오 일단 관객님께서 제다이가 돼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다이가 돼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스타워즈 사바에 합류하면서 제다이 기사단에 동시에 합류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제다이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네 그런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스타워즈 역사와 함께하게 되었다는게 굉장한 문구네요 진짜로 하하 정말 기분 좋으셨을 거 같고요 G25분 나중에 자정번호와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쳐주시면 제 같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아 제다이 정제 하하 하하 합쳐 고르셨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이트 세이버 컬러는 뭔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요 아 역시 평화의 상징 다크블루 하하 하하 이 선의 상징이거든요 이 안에서 딥블루 네 딥블루 하시겠다 제가 그 제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하하 하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 캐스팅 여러 캐스팅들 중에서 제가 조금 늦게 캐스팅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 이 제다이 마스터 소울 역할을 하고 싶어 했었던 유명한 배우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추천받아서 또 이제 고민 중이셨던 또 다른 배우분들도 몇 분 계셔서 그 배우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랬는지 캐스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조금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라이트 세이버 색깔은 벌써 정해진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좋아하시는 색깔이었던 예예예 아 근데 이 분 좌석 번호가 없네 아 아 아 아 혹시 이거 쓴 분 지금 나아다 계세요? 어 그래요 야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 뭐 그래도 양심에 맡겨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의 평화를 논하는데 지금 양심을 저버리고 포스가 함께 하시는 거 정확하게 맞죠? 평의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나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아예 좌석 번호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분으로 아 그러네 오 써주셨어요 오열의 19번 오 오 계세요? 오열 19번 계십니까? 오열의 오 손 지금 손드시면 19번 오른쪽에 지금 아 네 본인을 제외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이정재 배우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 아 참 훌륭한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셔서 그 캐릭터들이 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프레킨이 연기했었던 재키도 너무 귀엽고 너무 신선하게 연기를 해서 사실 로건에서 연기했을 때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좀 마음에 들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이번 여기서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캐리언 모습 당연히 말씀드렸고 아만들라는 역할을 두 가지 캐릭터로 하다보니까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당시 쌍둥이 촬영을 하는 것마저도 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함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마저도 또 또 해내고 액션을 액션대로 또 두 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텐데 역시 너무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짜 캐스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고요 글쎄요 뽑을 수는 없네요 진짜 거기 그 이제 뭐 웃기라고 여기 추박하 웃기졌네 의상도 입고 오신 분도 계신데 그 분도 사실 진짜 어 장신의 배우를 캐스팅하셔서 그 커스튬을 입히시고 막 입술은 또 이제 리모트 컨트롤로 막 움직이고 하여튼 뭐 이런 노력과 준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되게 단신의 또 캐릭터도 있거든요 실제로 단신 배우를 캐스팅을 하셔서 또 이제 또 외계인 같은 커스튬을 또 입혀서 또 촬영을 하는데 참 그런 모든 배우분들을 캐스팅도 참 잘했지만은 그런 모든 작은 배역들도 소중하게 여기 있고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모두 초대해서 함께 좋은 자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보기 좋았어요 가슴이 훅내지는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어떤 제다이보다도 지혜로운 마스터솔의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겠다 모든 캐릭터가 최애였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질문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디얼에 디얼에 이십사 번 디얼 이십 오 저요 저요 축하드립니다 질문 보자 보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일 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뭐 역시 이제 뭐 사물을 움직이고 뭐 예 사람을 막 내 옆으로 갖다 앉히고 뭐하러 내가 가냐? 니가 와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진짜 능력이 있다면 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 리모트 콜츄럴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집에 있으면 뭐 모든 다 이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실세상에 안해서 편하게 쓰고 싶은 능력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저희 한 분 정도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질문 더 받아볼까요? 어 그렇군요 질문으로 주신 네 디얼에 디얼에 16번 계세요? 16번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작품을 고르시는 선택 기준 중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종재는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는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질문을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를 다 넣고서 질문을 다시 만듭니다 이정재가 전 작품이 이거였는데 지금 제안받은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역할을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 어 이런 이야기를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지만은 그 질문 앞이나 뒤에 관객분들이 좋아하실까를 항상 넘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 제가 오히려 이정재의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 이정재 저번에 저런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다 좀 지겨울 것 같은데 혹은 어 이정재 저번에 악당 역할을 했는데 또 악당 역할을 한다고? 또 장난 심한 거 아니냐고 똑같은 비슷한 말 하고 농담이 심한 거 아니냐고 이러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특히 이제 특히 저는 관객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지원을 응원을 얻어야지 저도 즐거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도 생각하게 되는 그 질문들을 만들다 보면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이다 봐주시는 여러분이다 라는 소리로 저에게 들렸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제입니다 이런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질문 주신 다섯 분은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와서 자석 번호 확인 후에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 진짜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짧은 시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으세요 얘들아 끝내로 괜찮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실 것 같아서 한 시간까지는 어렵고 살짝 준비된 코너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스타워즈의 저항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저항분들을 위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질문을 달라고 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아마 가이드가 나갈 수도 있고요 이정재 배우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짧게 짧게 함께 써 있어요 배우님이 포스의 기운으로 나에게 가장 큰 포스의 에너지 힘을 주었다라는 문구 띄는 게 있으시면 세 명만 골라주시면 역시 이분들께 스타워즈 레고를 드리는데 이정재 배우님이 직접 드릴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앞으로 나와서 이정재 배우님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이라도 잘 쓸 걸 고민되시죠? 어떤 거 선택하신지 제일 눈에 들어오는 응원분구 질문이 아니라 응원분구잖아요 질문에 응원분구가 같이 있었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응원분구가 있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제다이 포레버 화이팅 F10번 계십니까? 방송 덕분 같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방송도 빨간색인데 괜찮을까요? 제다이 쪽은 아닌데 너무 축하합니다 앞으로 바로 나와주시면 선물 전달드립니다 바로 사진까지 찍도록 하죠 이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질문 대신 저거 쓰실 때까지만 또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한번 직접 드리고 사진까지 할게 핸드폰도 갖고 나와주시면은 네 이럴 때 있으라고 강성음 믿는 거예요 이야 제대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무대를 일단 보내고 전달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훗 앨드폰 갖고 나오셨으면 네 사진과 함께 생강 찍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야 우와 우와 헤드복 갖고 오셨나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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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드리고 네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네 아 네 야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하나 더 칠까요? 하나, 둘, 셋, 삼, 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좌석으로 내려가주시면 저희는 두 분도 뽑아서 방금 같은 아름다운 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들어오시는 응원문구 어떤 문구도 괜찮습니다 골라주시면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F-22번 F-22번 어디 계세요? 오! 한국 최초 제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마스터 소울 포레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오른쪽으로 올라와 왼쪽으로 올라와주시면 선물드리고요 핸드폰도 저희 제작진께 드리면 바로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질문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유머문구 딱 답답하게 써있었거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에 봐주시면 공식 사진과 핸드폰 둘 다 오! 이야! 이야! 저기요! 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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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K-Zenai J.J. Lee라고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이 애정을 담아오시게 느껴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좌석으로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해분인데 마지막 한 분이니까 당부의 말씀 마지막 한 분이니까 내가 아니었어도 시기 질투하지 말게. 축복해 주게 팬의 마음은 우리 함께.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골라 주셨을까요? 골라 주셨어요? 엔열. 엔열! 엔열 잠깐 손으로. 엔열 어디 갔어요? 엔열 어디세요? 엔열의 17번. 17번! 호! 다시 저버린 것 같아요. 일단 내려와 주시고요. 동양인 첫 제다이 하트. 자부심 갖고 자랑도 하시고 즐기시길. 자부심 갖고 즐기시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덕담. 네. 정말 덕담. 나왔을 때 부럽지만 그래도 축하합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앞에 봐주시면 저희가 공식 사진과 핸드폰 모두 사진 촬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서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거 두근이가 있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정말 짧지만 알차게 많은 걸 준비해서 팬분들께 좀 시간을 보내드렸거든요. 에코라이드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즐겨주신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또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 디즈니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스타워즈 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모이실까?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든든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한국 배우로서 스타워즈에 참여했는데 좀 더 멋진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해도 될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우수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뭐 잘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번 아콜라이트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또 캐릭터 2님 대입 박수 찍고 계시고요. 광품분도 찍혀지는데 이내로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함께 단체사진 하나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정도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코스튬 입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배우님은 세트장에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배우님 본인 핸드폰으로 직접 지금 사진 촬영하고 계세요. 우와 정말 오시길 잘했어요. 너무 잘 오시길 잘했고요. 저희는 자리 잡고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님 개인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요. 멋있다. 예 손 흔들어주세요. 우구우와 조일당 이장재 회원이 퇴사하실 때 다시 한 번 여러분 마지막 큰 애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